우리 2022년도 이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남았나요? 우리 모든 영가족분들 끝까지 행복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 2002년 한 해 아마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혹시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일 텐데요 어떻게 해결함은 받으셨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쾌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어쩌면 풀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것으로 그 답변을 주실 때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계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본으로 종종 삼고 있는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기도 습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습관입니다 먼저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고 자리 세팅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시작 기도는 자기의 삶의 감세 제목들로 채워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인데요 습관은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 DNA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더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된 본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도의 습관은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중보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맡아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혹시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 참 좋은 프로그램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일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다니엘조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도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니엘도 기도의 쓴맛, 기도의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1장이에요 1장 초반부인데 이 자리까지 오는 때만 해도 다니엘은 벌써 두 번의 기도 실패를 맛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 자체가 기도의 실패예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온 것을 보면 다니엘은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으면 그가 어렸을 적에 끌려오기 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마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어사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천군 천사로 진멸되는 그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아 시대 때 아수르가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왕궁의 또는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아마도 저 못된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정말 놀라운 천군 천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다니엘의 순수한 기도였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노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가 실패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이 자리까지 오면서 두 번째 기도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끌려오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 뉴스가 뭐냐면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뉴스였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나갔을 겁니다 기도하러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그 음식으로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끔 먹지 않게끔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거룩한 백성인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을 했고 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히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갔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저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는 음식을 먹지 않게끔 포도주를 먹지 마시지 않게끔 할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환관장에 나갔는데 환관장이 예스를 했을까요? 노 라고 했을까요? 노 라고 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다니엘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이거를 먹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첫 번째로 순종해서 환관장에게 나아갔는데 환관장이 노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환관장의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면 환관장은 다니엘을 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품었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에는 써져 있지만 상식적으로 팩트를 보면 왕궁으로 들어온 최고급의 음식 그 고기와 또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더 때깔이 좋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더 얼굴빛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환관장이 채소만 먹어서는 자기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노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두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갔는데 환관장이 노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우리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2022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노 라는 응답을 여러 차례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앞으로도요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2023년에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문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묻고 묻고 또 묻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자로 세워 주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는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단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때 길이 막히면, 문이 막히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치욕을 당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의 좋은 습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시려는가 하는 궁금증에 마침표가 찍혀질 때까지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시려는 거지? 라는 그 궁금증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 후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분명히 환관장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가 거절을 딱 했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먹지 않는 걸 기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머릿속에 성관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 1장 11절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래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대요 제2인자였던 환관장이 안 되니 그러면 자기의 음식을 관리하고 있는 그 감독관 그 감독관에게 가서 한번 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 번의 기도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이 방법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안 먹게 해달라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어요 한번 시험해 봐달라 시험해 봐달라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느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자기들, 자기 친구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비교해 봐달라 아마 이 감독관은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황관장에게는 그냥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밀었는데 새로운 방법이 떠올라서 감독관에게 찾아가고 새로운 방법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와 방법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가까이 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도 우리의 기도를 영점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관역에 빗나가 있었던 그 기도를 영점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 군대 가면 총을 쏘는데 처음에는 전혀 다른 관역으로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영점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다니엘의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그에게 던져 주시고 영점 조정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자의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줄 때에 그래서 다니엘 자기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모든 만물과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발견될 때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좋은 습관 두 번째는 기도 습관과 함께 말씀 습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씀은 단지 자신의 자기 중심에 자기 계획을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받는 삶으로 내 삶을 정했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읽고 듣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습관이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인데 성경은 항상 정황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진리를 싫어하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이에요 외면할 뿐이에요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말씀 가운데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10편 119편 잘하는 말씀인데요 105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마치 망망대회에서 빛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되고 지침서가 되고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 등대와 같은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쉬이 무너져 버리거나 좌우로 흔들릴 것입니다 앞이 막혀서 기도를 멈추고 주저앉아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반대로 이 말씀이 없다면 진리된 말씀이 없다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도 기도를 멈춰 버릴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회에서 키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목적이 없겠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금 여정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빗대어 보면 우리 출애금 여정이 그렇잖아요 광약길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출애금 여정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인 가나한 땅 이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죠 목적지가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물이 없는 마라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행군을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엘린 물이 풍성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여정을 멈춰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정확 무호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때로는 멈춰버리고 때로는 가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라이든 엘림이든 주님의 말씀이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텐트를 걷고 두 다리로 일어서서 다시 행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과 함께 말씀의 습관이 있었어요 정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할 텐데요 우리 말씀 습관도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우리 다락방도 그렇고 공동체 성경 읽기 그런 것들도 그렇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오늘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런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이방 민족 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예상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밖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개인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니엘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여우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에요 저는 마치 이게 구약 버전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또하인 물또하인의 구약 버전인 것 같아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채소를 먹고 기도한 사람이 얼굴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윤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멋진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니거든요 점점 더 살쪄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살이 찌다 살이 오르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시즈닝이 된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소와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윤택하게 되고 더 얼굴이 좋아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 2023년이 되면 또 영원한 우리의 수건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있는데 채소를 먹더라도 기도를 하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먹고 기도하면 더 건강하고 더 살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이 사건이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이 인생은 이제부터 아마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이와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고 놀랍고 신묘한 신묘한 역사심이 가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때로가 아니죠 자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어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어떠한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 맺어주시려는가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 받으려는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 이 고난을 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그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시냐면 구하지 않았던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빚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불평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몸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먹고 마시는 것만 놓고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방신 이방 민족의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식과 철학들을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텐데 세상 학문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뭐 내 핑계로 놓고 몸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라고 하는 불평어린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세상에 비성경적인 지식들을 더 많이 대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철학들을 대하고 은연 중에 무신론자들로 변하는 우리의 자녀들 대학교가 제일 무서운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한방 인생을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 다니엘은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드렸는데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오는 세상 학문을 두고 기도는 그런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인데 다니엘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이 학문과 언어를 다니엘에게 가르쳤지만 또 그리고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철학과 학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써져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했던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킨 주의 성수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 자녀가 지킨 토비세 그 토비세가 과학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 1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상 학문으로는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우리 요셉도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사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응답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이끄심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마치 물돈 하인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음식을 감독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니엘 본인도 더 높은 차원으로 신앙의 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거룩한 이 습관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더욱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 보고 믿음 선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더욱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생의 영점 조정을 해주심에 따라 또 다른 영광의 열매들이 삶의 풍성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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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